자 좋습니다 여러분들 자 이번에는 제가 한번 숨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이번에는 잉여메님이 한번 숨어보도록 할게요 자 순례는 이수근님이 하세요 자 이제 10초 새고 바로 출발하도록 하겠습니다 네 네 5 8 7 6 5 4 3 2 1 이렇게 해야 돼 고~~ reck 이렇게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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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시작하세요 멍청한 녀석들 내가 순식간에 잡았 어딜 잡아주지 생각 아니선 태태기 님은 왜 그렇게 뻔뻔하게 숨으셨죠? 흐흐흐흐흐 차돌명 녀석들 어 뭐야 놀래라 어우 놀래라 놀래라 멍청한 녀석들 바로 이제 2층으로 올라가서 바로 그냥 잔인하게 그냥 다 뜯어 말겨줘야지 크하핫? 크하핫? 얇아서 여러분들 봐도 모릅니다 상담하죠 제가 상해가 절대 안 걸릴 것 같아 저도요 이 근처에 있고만 멍청한 녀석들 몇 분 남았죠 지금? 13분 남았습니다 밖에 안 지났으니까 이제 너희들을 빠르게 처리를 할 수 있는 엄청난 시간이 될 수 있겠구만 여기구만 그래서 언제 오시는데요 들어보세요 지금 꼼꼼히 지금 길 찾고 있잖아요 지금 마치 벽 같지 않습니까? 오케이 좋습니다 마치 벽 같다 벽 같다는 건 일단은 벽 근처에 붙어있다는 거고 벽 근처에 붙어있다는 거는 여기겠구만 뭐야 찾아왔다 뭐야 너 아니야 너한테군 거짓을아라 가만히 있어봐 말해줄테니까 어헉 따라와 으허 자 여기있어 여기 이 사람은 여기있어 죽여 여기있어요? 죽여 니 뒤에 있어 니 뒤에 찾았다 민 때려봐 잠시 어딜다니 때려봐 난 동요를 팔아 팔 념지에 내가 살 수 있다면 팔 수 있어 이런 저렴한 녀석 이렇게 싸게 팔다니 이 자식 멍청한 녀석 모래를 파면 되지 난 도망갔다 녀석이 지는거 같은데 야 다이악 아빠야 이 자식아 왜 빼 이 자식아 빼 빨리 빼 이 자식아 이 사람도 왜 깻뭐야 응 나는 알려줄게 죽이지 말아봐 알려줄게 야 야 야 야 누구야 으아아아아아아아아 예 아 아 참 다들 힘들게 사시는구만 요루루를 한테 한번 가보죠 갑바빼 이 자식아 와 요루룩 요루룩 진짜 모르겠어 발광석이 진짜 좋은거 같다 여러분들 반순하지가 않아가지고 패턴이 아 늦... 흐흐흐흐 아니 갓바를 입는거 이거 이거 아 주니태님 모래 모래가 왜 갓바를 입었죠? 원래 모래는 강합니다 아 네 부러지잖아 제 모래 네 모래에 탈락시키도록 하겠습니다 반칙으로 아하하핰 오 이마 으흐흐흐 아 모래가 화산을 쏴요르 하하핰 으아악 모래라 그래 모래라 으악 오케에 그러다 내일 모래 잡겠다 네 김니아님 김니아 오 재있었어요 김니아님한테 가보도록 해 김니아님? 김니아님? 김자님! 김자님 말씀해 보세요 말씀을 김자님 이건 반시간인가요? 이게 도대체 이게 2D 마인크랩들은 뭔 상관이야 이게 도대체 가장 큰 공포를 느낀다는 11미터에서 뛰어내리는 모형탑 훈련 제가 직접 한번 해보겠습니다 물속 1 어릴들 용탈 오케이 알겠습니다 자 지금 태태기님 살아남았죠? 거기서 태태기 쫙기고 있는데? 거기서 오아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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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스파 This animal 아니 잡지를 못해 아니 잡지를 못해... 이게 뭐야 완전히 암보여 흐흐흐어아 좀 잡아라! んと이 뭐 이거는! 으어아ㅏㅏㅏㅏㅏ 일루와라 일루와ㅏㅏㅏ 이 두사랏 이 시간에 다른사람을 찾아보는건 어때? 호 후 후 오우! 야야야야야 뭐죠? 오우! 야야야야 길을 모아서 칼에 길을 모아야됩니다 오우! 오우! 예야야야야 찌이예 예야야야야야야야 야 포기해라 오케이! 몇분남았죠? 7분 남았습니다 7분 아 몇병 남았죠 지금? 자 죽은사람 게임모드3 파악을 못하겠습니다 저 남았습니다 게임은 3좀 부탁드립니다 4명은 남았습니다 자 노루루! 노루루! 단미호 김리아 남았습니다 세명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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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남았죠 이제 비룩돌이랑 말광석이랑 이제 그외 등등이 하나 남았겠구만 멍청한 녀석 말광석이라면 생각보다 패턴을 알아서기 쉬운 패턴이지 멍청한 녀석들 아니 김리아님 왜 거기에 네 알겠습니다 네 알겠습니다 멍청한 녀석들 발광석 이렇게 꼼꼼하게 그렇게 넣어놓지 않았기 때문에 이런것들은 빠르게 처리를 할 수 있기 때문에 아 근데 이게 진짜 안보이긴하나봐 이게 벽돌이 진짜 안보이긴하나봐 못찾아 아까부터 야 이거 이건 진짜 대박입니다 저 힌트 드리겠습니다 자 돌! 발광석! 벽돌입니다 뭐야 알고있던거잖아 네 힌트 드린거구요 아니 알고있는거 알려주면 어떡하란거에요 자 그러면은 알려드리도록 하겠습니다 1층엔 없습니다 오케이 1층엔 없습니다 그리고 6분 남았기때문에 힌트를 드리는거에요 네 그렇다는건 아무래도 그 2층이나 4층 아니면 3층 아니면 지하에 있다는건데 그리고 힌트 진짜 정확한 힌트 하나 드리자면 탈출구 탈출구에 누군가 있습니다 탈출구에 탈출구에요 이 녀석은 약올라서 알려드려야될거같아요 탈출구에 누군가있다는거 알아주셨으면 좋겠구요 네 네 이리 이리 아오니 자 어떻게 올라갔죠 여기? 아 여기여기여기여기 여기 뭐야 뭐야 여기 가장 큰 공포를 느낀다는 11미터에서 뛰어내리는 야아아아아아악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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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좋습니다 뛰어 야아아아악 어디갔어 뭘찾아? 아 네 빠져나갔구요 알겠습니다 자 다음 아 이거 힌트드리겠습니다 오 뭐야 이 녀석봐라 이 녀석여기에 숨었다 어 여기는 그냥도 못찾겠는데 보이지가 않아 얇아가지고 자 알겠습니다 자 힌트드리겠습니다 힌트 자 1층 옥상 지하 이렇게 있습니다 1층 옥상 지하 오케이 1층 옥상 지하 네 지나쳤구요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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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4분 남았습니다 지나쳤구요 지나쳤구요 어 예이 어 그렇다는건 르르르르르르르르르르 지나쳤구요 어 어 그거로 다닌건 어 어 어 어? 네, 이미 도망갔.. 이미 도망갔습니다 이런! 야! 자, 옥상에 있습니다, 옥상에 한 명 옥상에 옥상에.. 누가 봐도 그 사람이 있을 것 같은데 왠지 불안한걸? 옥상에 있습니다, 옥상에 옥상은 궁금하다 한번 가봐야겠다 옥상부터 가봐야겠다 옥상, 빨리 오셔야 됩니다 4분 남았어, 4분 4분 10초 4분 4분 10초 4분 10초, 4분 10초 옥 옥상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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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어? 자 이제 다이아몬드검 쓸 수 있는 기회 드릴게요 다이아몬드검 아니 근데 얘가 게임몬드 썼어요 게임몬드라는데? 어 그래요? 네 야 기다려봐 알겠습니다 네 끝났고요 도망갔고요 자식이? 자 이 녀석은 뭐야 아까부터 네 여러분들 탈출구에 두 명 있습니다 오케이 탈출구에 두 명 탈출구에 두 명 있습니다 자꾸 거기 똑같은 사람이 있을 것 같은데 자 2분 30초 남았거에요 2분 30초 빨리 찾아야됩니다 이거 2분 30초 야 에바스 안보여요 잘 찾아야되요 2분 30초 누구야 여기 너 왔죠 가장 큰 미소를 느낀다는 11미터에서 뛰어내리는 모형타 훈련 거기서 거기서 추가 어허허허허허허허허허헣 오케이 도망쳤고요 네 도망쳤고요 으허허허허허허허허허허헣 으허허허허허허허 sho 도망쳤고요 멀리 도망갔죠? 그것도 으아아아아아 오호오오오오오 잘 숨었어 잘 숨어어 지금 보이지도 않아? 어 보이지도 않아? 잘 숨었다는 것은 지하에 3명 지하에 3명 1분 20초? 1분 20초? 어? 발견했죠? 발견했죠? 가만히 있어! 요르르 달라 1분 1분 1분! 자 1분 남았습니다 레이더 켜도 됩니까 레이더? 오케이 1분 안됩니다 1분 남았구요 자 1분 1분 여기 있을거같은데? 탈출구에도 있습니다 탈출구에 탈출구에 자 마지막 1분 1분 더 드리겠습니다 1분 1분 더 시간 좀 추가하고요 잠시만요 오케이 추가 시간 네 1분 더 추가합니다 2분 드리겠습니다 2분 자 끈 골포를 느낀다는 11미터 야아아아악 내보겠습니다 범죽하ρα 범죽하ρα 야... 하아하! 아! 아! 거기서olor!! 야.. 멀리 도망갔어요 멀리 도망갔습니다 멀리 하하하하 네 수고하셨구요 자 이제 남은 사람 단미호 단미호 아 단미호를 지하 1층에 있습니다 지하 1층에 남았나봤어요? 아니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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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지하 1층 입구쪽에 있어요 지하 1층 입구쪽에 아오 언니님 입구쪽에 지하 1층 입구 입구 어 빨리가봐 빨리가봐 1분 1분 빨리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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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아하하하하하 하하 네 도망갔습니다 방금 눈 봐주셨는데 너무 얇아도 안보이죠? 너무 얇아도 안보이죠? 와 이 벽돌이 진짜 좋아 벽돌이 벽돌이 진짜 안보이는거죠 오 진짜 안보여 이래도 안보여요? 왜이렇게 날씨나서요 좀 네 지하수 방금 지하쳤습니다 탈출구쪽에 탈출구쪽에 있어요 탈출구 탈출구에 또 있습니다 탈출구에 탈출구에 또 있어요 있잖아 아하하하하하 따라잡아 네 20초 탈출구쪽에 탈출구 입구쪽 탈출구 저한테 TP타세요 TP TP타세요 저한테 TP TP 그럼 이 근처에 있습니다 이 근처에 8초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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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5 4 3 바로 앞에 바로 앞에 바로 앞에 2 땡 와 저게 눈앞에 있어도 못보네 이게 진짜 얇다니까 엄청 얇아요 여러분들 이게 진짜 안보여 이 근처에 하하하하 하하 하하 자 이렇게 해서 여러분들 2D 마인캠프트 틀어잡기 아오니저택 해봤습니다 여러분들 재밌게 오셨으면 좋아요랑 구독하기 해주시면 감사합니다 자 가장 큰 공포를 느낀다는 11m에서 뛰어내리는 모형탑 훈련 제가 직접 한 번 해보겠습니다 전방에! 감성! 감성화! 발사! 으아아아아아아아아아악! 좋습니다 뛰어! 쪄악! 으아아아아아아아악! 으핰핰핰핰핰핰핰핰